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최신 버전에서. 변경된 자막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색빙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단색빙을 넣어서. 여기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변경된 자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은 아시다시피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에서 다시 텍스트 T 를 터치합니다. 터치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다음에 여기에 동영상 제작하고 키네마스터 란 글자를 넣겠습니다. 키네마스터 개인지도 습성 이렇게 글자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글자 스치는 AA죠. AA 를 터치해서 한국어 터치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골라 봤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이런 스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에 넣어 놨으니까 글자는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글자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다스의 AA는 서체고 이것은 글자색이죠. 서체. 다음에 I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이것은 영칭만 바뀌었지 옛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장 많이 바뀐 점은 텍스트 옵션 텍스트 옵션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이것은 정렬이죠. 옛날 버전에서도 정렬은 다 있었습니다. 정렬이 가운데로 설정하여 있어요. 여기서 정렬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 이렇게 저도 한참이 좀 처음에는 헤맸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것은 제일 위에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보면은 글자가 4줄이잖아요.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동영상 제작이라는 제일 윗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현관 있죠. 현관을 제가 올려 보겠어요. 이렇게 제일 위에 일단 이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세요. 이것은 제일 위에 있는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 제작이라는 이 글자 이 줄 있죠. 이 줄을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아랫줄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관에서. 그래서 현관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왔다 갔다 해 보세요. 보세요. 제일 위에 동영상 제작이라는 줄은 가만히 있고 아랫줄만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을 뜻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요 표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위와 아래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현관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고 위쪽과 아래쪽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걸 선택을 했어요. 색깔이 달라졌죠. 여기서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 보세요. 가운데가 있고 위아래가 이렇게 부러졌다 움직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일 아래쪽 줄을 중심으로 하고 그 위에 것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일 아래쪽은 화면에 보세요. 석송이라는 이 글자죠. 이 줄이죠. 이 줄은 가만히 고정되고 그 나머지 세 줄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행간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 행간이 있죠. 행간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을. 제가 행간을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에. 그러면 화면을 보면 석송이라는 제일 밑에 있는 글자는 가만히 있고 그 위에 줄 세 개가 이렇게 부러졌다 줄이듯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개가 뭐냐를 상당히 한참 생각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언덜라인입니다. 언덜라인. 밑줄 치는 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터치로 딱 하면 화면에 보세요. 밑줄을 쳐줬죠. 여기 밑줄을 쳐줄 수 있어요. 그 전에 밑줄 치는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바뀐 것은 밑줄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자간이 있죠. 자간. 자간과 행간입니다. 자간은 뭐냐 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자간을 현재 제가 움직여 보겠어요. 자간을 지금 오른쪽에 움직여 있죠. 그리고 화면에 보면은 글자와 글자 사이가 아주 지금 아주 줄이들어 버렸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최대로 늘어났죠. 줄이면 최대로 줄이면 이렇게 거의 뭐 겹쳐가지고 안 보일 정도가 됐죠. 기본은 여기 보면은 0이 되어있죠. 여기 0이네요. 기본은 여기 보시면은 0이죠. 최대 50에서 플러스 50에서 최대 마이너스 50. 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옛날 버전도 크게 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은 이와 같이 자간과 행간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어느 걸 중체로 하느냐. 제일 윗줄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제일 아래쪽 줄을 중심으로 해서 행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이고 여유는 언더라인이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여기 이네이블로 되어 있죠. 이네이블은 사용한다 안한다 뜻이죠. 사용을 하면은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되었고 툭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윤곽선은 색깔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툭 터치해서 현재 글자가 검은색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흰색으로 하든지 노란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글자가 좀 뚜렸되지겠죠. 뚜렸되셨죠. 그리고 두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두께. 밑에 보면 두께가 있죠. 이 슬라이드 있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위에 윤곽선을 터치해서 그림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자로도 역시 이네이블은 사용한다 안한다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결정하죠. 이렇게 터치해서 색깔을 노랗게 만들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여기서 정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붉은색을 한 번 해볼까요. 붉은색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100% 하면 진하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림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로 움직이니까 붉은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이걸 흰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흰색으로 하면은 흰색으로 해도 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 별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다시 터치해서 글로우는 빛나는 겁니다. GLOW 0으로 이것도 ENABLE 터치해서 노란색을 눌러서 만약 푸른색을 해 볼게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갔다 되면 푸른색의 글자에 보세요. 빛나죠. 가장자리에서 글로우는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좀 비틀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배경색은 그전에 우리가 그전에도 있었죠. 옛날 배경색 배경색 터치가 이렇게 하면 배경색이 지금 배경색 색깔이 생겼죠. 글자에 이것도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이렇게 이 색깔로 하면은 이런 색깔이 바뀌겠죠. 화면 폭 맞추기도 그전에는 있었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게 있죠. 정보라는 이 글자는 뭐 하느냐 하면 옛날 죄송합니다. 이 정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이 타임라인의 글자 보세요. 글자를 보면은 T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T 동영상 제작 T 그 다음에 개인지도 속성 이렇게 써놓은 게 화면에 그 글자 입력한 것이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터치해 볼게요. 이 자막에 대한 정보입니다. 터치해서 정보를 입력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자막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막 1 이렇게 쓰면은 자 그리고 확인을 눕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타임라인의 이 자막 있죠. 이것이 자막 1 이렇게 바뀌었죠.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막이 만약 길때에 자막 1이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겠죠. 넣을 수 간단히 넣어서 이렇게 달리 표시를 해서 그 자막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알아보기 시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꼭 안 써도 되겠죠. 보통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막의 기능은 자투로는 그런 겁니다. 이상 키넨 마스터의 변경된 자막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